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성서중학교와 자유학년제 연계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14일 마포중앙도서관 5층 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성서중학교 상반기 자유학년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수업은 2018년 1학기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데요. 분야별 장르에 맞는 창작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청소년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수업에서는 영화를 통해 인문학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영화로 보는 인문학, 독창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화스토리 창작, 청소년이 관심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정해 직접 더빙을 진행해보는 애니메이션 더빙교실 등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적 학습기회가 제공됐습니다. 마포구는 자유학년제 연계사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균형있는 영양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구는 자유학년제 연계사업을 통해 모두가 ny congregation controversial prop после